이렇게 팔로우 딱 끊지 마세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힘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숏아이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숏아이언 칠 때 프로님들 치는 걸 보면 팔을 드라이버처럼 감아 올라가지 않고 딱 여기 한 팔로우 조금 지나서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먼저 쳐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골프는 일단 팔 양손이 양팔이 내 몸 앞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 내 몸은 오른쪽 다시 정면 다시 왼쪽 내 몸의 정면이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팔만 제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멈춰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 왼쪽으로 가죠 자 다시 한번 팔만 자 몸은 전혀 타겟적으로 돌지 않고 제가 팔만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야기한다면 우리 몸이 타겟을 봐야 돼요 지금 제 몸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근데 몸은 막혀 있는데 팔만 가서 이렇게 팔로우스루가 되면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제 몸이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 제 몸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봐주니까 지금 방향성이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4분의 3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뜻을 몸은 잡아두고 팔을 여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다 내 몸이 타겟 쪽으로 가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4분의 3 어떻게 보면 손이 귀 위로 올라가지 않게 귀 선상에서 딱 멈추는 이런 모습을 많이 이미지와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몸을 어떤 식으로 타겟을 봐야 되냐 이 오른쪽 어깨는 최대한 아래에 있는 느낌이 좋거든요 위에 올라가는 느낌보다 그러려면 지금 허벅지 안쪽 있죠 왼쪽에 이 허벅지 안쪽에 보면 약간 대각선으로 돼 있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딱 짧게 끝나죠 지금 제 몸이 타겟을 보고 있죠 여기서 과도하게 몸을 돌려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대각선 위쪽으로 가 있는 느낌을 그대로 뽑아주면 다 따라오면서 타겟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려보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제 몸이 더 가려고 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멈춰지죠 이때 여기서 팔을 아까 제가 귀 선상이라고 했죠 올려보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팔 자체가 내가 감지 않는 이상 왼쪽 허벅지가 대각선 위쪽으로 쭉 빠져 올라가면 멈추는데 여기서 굳이 팔을 감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4분의 3에서 멈춰라라는 뜻을 스윙을 작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은 4분의 3에서 그냥 팔을 이렇게 끊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둘 타겟을 보고 끝나는 겁니다 다만 억지로 스윙을 작게 한다 혹은 여기서 억지로 끊는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4분의 3 스윙에서 멈춰라 하는 뜻을 이렇게 딱 고개도 잡아놓고 팔만 여기서 딱 멈추면 몸이 안 돌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훅이 나요 대각선 위쪽으로 쫙 가서 이렇게 타겟을 보면 지금 제 엉덩이 관략근까지 살짝 조여주는 느낌도 듭니다 헤드 무게감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헤드를 올려야지 손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럼 어깨에 힘이 들어오니까 백스윙은 클럽 헤드를 오른손 중지 약지로 던져주고 위로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면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무게감으로 내 몸만 타겟 쪽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대각선 위쪽으로 해서 딱 타겟을 제 몸이 보면서 끝났죠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셔야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 거냐면 체중을 실어주는 압력의 힘으로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가 9번 아이언인데 그냥 떨어지는 무게감으로만 가면 지금 125m까지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헤드를 올려주고 왼쪽에 체중의 압력을 조금 더 가해주면 헤드 무게가 떨어지는 그 힘이 더 강해집니다 지금은 143m까지 갔습니다 두 클럽 짜리까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확성을 요구하는 클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많이 주도가 되거나 손목이 많이 주도가 되면 안 돼요 클럽 헤드 끝이랑 내 명치가 같이 가고 같이 와서 같이 끝난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체끝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보다는 같이 갔다가 같이 오고 같이 끝난다 이제 그러면서도 비거리를 낼 수 있는 거는 헤드를 올려서 왼쪽에 압력을 더 강하게 실어주면 떨어지는 무게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유역을 해드리면 고정하지 마라 머리를 이렇게 고정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4분의 3 스윙에 대한 이해도를 내 몸이 타깃을 보면서 가야지 막아놓고 자르시면 안 됩니다 올려놓고 떨어지는 무게감이 있을 때 내 몸이 딱 막히는 게 아니고 왼쪽 허벅지 안쪽이 타깃을 딱 보듯이 간결하고 컴팩트하게 이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